juntas 안녕하세요 안녕 꿈싸고 오늘 오! 짜발이 형님 으아아악 오우 어흙 토닛것같아 저 인사는 항상 아우 나 물자가 아니, 너무 커 보여줄게 어, 넛 자, 스타트 일단 점프는 피하고 타봐야겠다 제가 먼저 가볼까요? 길 나이를 알아놔요 많이 어려운가 본데? 처음 따라가다가 첫 방 가서 이런거에요 저 여기 방에서 상달아가면 안 돼 점프하고 쭉 점프하고 나갔는데 난 뒤에 바로 따라갔거든 뿡 떴는데 나무가 바로 시작 있는거야 아우 시끄럽네 진짜 괘씹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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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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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